오늘은 그냥 해버리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냥 해버리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배단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고성성교를 할 때 특이했던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성산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교회는 음성 나환자촌입니다 100% 나환자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사실 우리 석유팀도 알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산교회에 그래서 간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마을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뭐 실상관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냄새가 났는데 사실 나환자 그 냄새가 아니고 거기가 나환자들이 아마 이렇게 축산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통 냄새가 아니라 나가보니까 24시간 그 냄새가 있댑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남지 머물러 있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사전에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러더라고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1세대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여기 잘 들어도 안 온다고 잘 안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임두식 목사님이라고 거기 또 청소년들이 한 70명 또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2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섞여 있고 또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이 섞여 있고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세대들 이게 다 없거든요 손가락도 하나밖에 안 남았고 눈썹도 없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만드는 겁니다 음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깨린직한 것 같고 많이 드세요 그래도 사실 많이 그냥 들고 있고 싶지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냥 나병 환자 집에 가서 식사하시더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일해야 되겠죠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서 다른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한 여자라고 합시다 와가지고 굉장히 비쌀 것 같은 그러니까 나드라는 게 인도산 향류거든요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또 다른 성경은 보니까 이게 가로뉴다거든요 왜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그거 팔면 300단원 정도 될 건데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의 자리를 칭찬해 주셨고 가난한 자들 맨날 니네 옆에 있지 않느냐 왜 쓸떤 소리 하느냐 괴롭히지 말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금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여자 보니까 통이 큰 여자예요 남자보다도 내가 보니까 여자들이 통이 더 커요 대개 가정에서 헌금할 때도 보면 남자들은 남자들은 부인 허락받고 하는데 아내들은 남편 허락 안 받고 막 해버리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 루디아도 여자 아닙니까 여자가 오히려 빌리뽀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왕창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개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크게 쓰임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리아같이 헌신적인 통 큰 여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본문을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스피릿이 뭡니까? 그냥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분석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민은 많은데 실천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앞뒤 재보면 못 갈 일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가야 맞지요 그런데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질러버리잖아요 저질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죄인은 저질러버리고 순종은 심사숙고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은 다르다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부어버렸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과 일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랑과 사랑하는 것은 일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심지어 꽃을 사랑하면 꽃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유치한다고 그러지 모르지만 참 강아지를 사랑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강아지가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하나 봤는데 2년 만에 주인을 만난 강아지 봤어요? 그 주인 2년 만에 어디 외국에 갔다 왔는데 2년 만에 주인을 봤는데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실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틀비틀 실신을 한 거 다시 때려서 깨웠더니 다시 껴안고 좋아하고 강아지 2년이면 1년이 7년이거든요 곱하기 7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14년 만에 만난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제 우리 사모가 성교 가서 열심히 뛰긴 뛰었지만 그래도 맘에 마음속에 우리 하늘이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 남아있는 큰딸이 또 그러더라고요 하늘이가 먹질 않아 그리고 현관 앞에서 계속 쭈그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막 나도 괴롭더라고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주인이 언제 오시나 이런 거 그런데 엄마가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와서 보니까 엄마는 거들듯 안 보고 저한테만 달려들어가지고 실신직진으로 그래서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뭘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이 일치하고자 한 마음이 있어요 빨리 가서 안아줘야지 빨리 가서 품어줘야지 그런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애가 드디어 주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를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그렇죠? 개를 어떻게 먹어요 그거? 국물을 안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요? 못 먹죠 어쨌든 간에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했죠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더라 사실 이게 나드라는 건 뭐냐면 혼수감이라고 그랬죠 결혼할 때 혼수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생각도 없죠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아낌없이 갖다 부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처를 잘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보다 우선은 사랑입니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랑 옛날에 흐르는 강물처럼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가슴 아파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맥클라우렌이라는 목사님 그분이 이제 설교하면서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걸 돕지 않고 필요 없는 걸 도울 때도 있어요 모르니까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해하고 난 다음에 뭘 도우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 영화의 핵심으로 보면 사랑하니까 풀리는 게 나와요 그리고 많은 순간에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리니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나를 납득시켜봐 설명해봐 그러는데 꼬이기만 합니다 사랑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들 양육할 때 이해하고 양육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양육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자라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이해가 돼요? 애들이 이해가 되냐고요?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부모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해 안 돼? 다른 사람 볼 때 왜 저러고 있나? 왜 저렇게 땡깡부리나? 이해 하나도 안 돼요 사랑하니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기쁨이 되기 원하네 하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거든요 사랑할 때 그 행동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실천이 어렵다고 교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교회가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 프락시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락시스 프랙티스거든요 영어로 하면 실천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실천입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감사할 마음이 생기죠 그냥 감사해버리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기쁘십니까? 그냥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까?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 고성성교 첫째 날 얘기도 하는데 기도형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제가 설교도 좀 길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형이 부어줬을 땐 뭐 시간 될 거 없습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간증형이 임했을 때는 간증 많이 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하게도 고성성교 이후에 우리 각 팀마다 초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4부와 5부 때는 여러 차례 예수 믿었던 분들이었고 처음에는 1, 2, 3부는 다 처음 갔던 초신자거나 처음 성교 갔던 분들이 주로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려요 하나님 성교에서 이끄시는 게 있거든요 그때 그냥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언제 알죠? 해봐야 알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어떤 집사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와가지고 얼굴이 잘생겼다 순간적인 교만함을 표현하더니만 할머니들에게는 아이돌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옛날 영화인데 리차드 바크라고 갈매기 꿈이라는 책을 써도 되게 영화화도 됐습니다 조나단 시걸이라는 갈매기가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날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데 저기 날아가기만 하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게 이렇게 어렵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미 잠재력이 다 있거든요 그냥 날아서 가면 돼요 갈매기가 날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묶여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교가 뭔지 아십니까? 부딪혀 보면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간증하는 사람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뭐 처음 가는 성교인데 우리 개척교입니다 개척교는 다 처음 가죠 여러 번 간 사람 있어요? 지금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10년 이상 한 베테랑인 줄 알고 나만 처음 간다고 다 그래 다 베테랑이 몇 명이라도 여기서 성교 여러 차례 경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전체 팀의 10%도 안 될걸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도 준비가 돼 있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 갔다가 부딪혀 보니까 틀이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하고 성령의 도심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되잖아요 제가 연계교회 목사님들도 만나 보니까 다 그래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훈련 받은 사람들 같대요 어떻게 훈련하셨냐고 우리 개척교인데요 그래서 훈련의 시간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다 어중이떠 어중이들이잖아요 초짜들 아니에요 뭘 알아요 그러나 부딪히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에 불을 붙여주시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성교는 한 두 번 내지 세 번만 참여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내 속에 있는 잠재력에 불을 붙여주시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돼서 한 세 번 정도 가면 다 탁월한 리더로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다 리더로 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 도우심이 될 거예요 이제까지 마귀가 그냥 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마음 주시면 그냥 해버리십시오 그때 마귀가 감당치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냥 해버리는 사람만큼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마귀는 그냥 해버리는 사람은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전 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얘기를 했죠 구부로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짓은 거였대요 그냥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돼 이런 거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들은 모르잖아요 그거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현상이 먼저 벌어진 거죠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가서 어떻게든 일을 봐라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벽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대, 20대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빨리 가는 이유가 뭘까 자기 스스로가 나이 들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시간이 갈 때 처음엔 걸어가다가 날아가다가 나중에 화살같이 간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에는 계속 새로운 사실, 새로운 환경이 부딪히잖아요 새로운 거 사잖아요 새로운 거 하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지 나이 들면 팜나 했던 거 또 한다고요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거 지금도 하니까 순식간에 간 것 같이 보이죠 바뀌는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 새교회입니다 우리 헌 거 안 합니다 새교회에요 우리 시간 진짜 안 갈 거예요 시간 진짜 안 갈 거예요 1년 지났는데 벌써 한 5년 지난 것 같이 느껴지고 맨날 새로운 일을 할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토마스만 얘기 잊지 마십시오 했던 거 금방 하면 금방 가버려요 어떻게 보면 허성세월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자꾸만 새로운 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주실 때 잠깐 시도하십시오 이번 토요일 날 ACA 페인트 사역이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페인트가 돼가지고 한번 발라보십시오 이번에도 충무 중학교에서 얼떨결에 마지막 날 벽화거리기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저거 하루에 안 될 것 같은데 시작을 해놓고 3시간 할 거라고 시작했다가 죽을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6시간 완성도 안 해놨어요 앞쪽만 해놨어요 뒤는 어떻게 하려고 그거 앞쪽만 해놨어요 앞쪽만 한번 가서 다시 그리고 와요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경험해 봤죠 미완성 미완성 작품 ACA 가가지고 완성시키십시오 여러 사람 가서 하면 된다고 해요 잠깐만 새롭게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향류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면 격려부터 하고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를 냈대요 글쎄요 화내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4절 5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었고 특별히 가로뉴답니다 어짜 이 향류를 허비하는가 이 향류를 300대나리언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리아 헌신을 보고 한 사람이 분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모 12장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뉴다고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도적이래요 도둑 그 돈께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 헌금하면 그거 횡령하려고 그래서 그랬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이 더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묘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교만한 꼴을 못 봐 그거 참 이상해요 여자분들께 사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치라 너무 나쁜가? 화려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화려하게 애국가에 있다고 잠깐만 화려하게 입고 다녀요 화려하게 입고 다녀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도 화려한데 딴 여자가 화려하고 교회에 무슨 패션쇼하러 왔나? 내가 볼 때 그분이 1등, 2등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화려할 때 남 화려한 걸 또 용납을 못하더라고요 용납을 못해요 참 이상하죠? 그 좀 위선적인 분 있잖아요 초점 잘 못 맞히는 분 자기도 위선적인데 다른 사람 위선적인 걸 못 견디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자기도 말 함부로 하면서 남이 말 함부로 하는 것도 못 견디고 다 그런 거예요 가로뉴하고 똑같잖아요 도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하는 것들이 아주 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저게 내 모습이 아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아닌가 잠깐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냐 그러지 말고 내가 상처를 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꼭 맨날 그러잖아요 어디 휴가철에 고속도 나가면서 아, 집에나 붙어있지 왜 다 나와있냐고 자기는 안 나왔나? 그렇잖아요 자기도 지금 나와 있으면서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아, 집에나 붙어있지 다 나와가지고 고속도로 꽉 막히고 왔는데 자기도 지금 차 안에 있으면서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죠?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구나 내가 좀 이럴 때 피할 걸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주로 이렇게 징벌에 관한 얘기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과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거든요 엉터리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장을 읽을 때 기대할 때 우린 무슨 기대를 합니까? 우린 항상 이 정제의식이 있어가지고 40장 1절에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거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우린 그 말을 하고 싶어요 40장 2절에 이 말하고 싶죠 내 그럴 줄 알았다 40장 3절에 꼴 좋다 우리는 그렇게 읽을 것 같아요 이 사회 40장 1절 거봐라, 내가 망한다 그랬지 2절, 내 그럴 줄 알았다 3절, 꼴 좋다 뭘 찾아봐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내가 말한 거야 지금 뭘 또 이 사회에서 찾고 있어 이상한 형제네 이사야 가지라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반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범죄한 백성들 한계에서 이사야한테 위로하래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암을 받았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라 할지니라 너희 벌받았어 이제 다 치른 거야 이제는 위로해줘라 Comfort my people Comfort my people 위로하고 위로하래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잘못하고 넘어져 있을 때 물론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질착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은 위로가 돼야 됩니다 위로가 돼야 돼요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칩니까 이래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자기 자신도 문제의 추통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과 같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딱 우리 얘기에요 우리 얘기 자기도 불순정하고 범죄하고 도망치면서 니누엘 향해서 이런 놈들을 왜 놔두네요 이런 놈들을 어떻게 고치냐 해요 자기도 그러면서 나도 그런데 그게 우리 심정이라고요 이런 놈들을 어떻게 고치네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사명이 고치는 사명 아니에요 우리 사명이 왜 고치는 거래 우리 우리에게서 너 가서 저 마을을 고쳐라 저 인간을 고치라 그런 적이 있어요? 고치란 적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위로하라예요 comfort my people 위로하라 위로하라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고성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각 마을을 변화시키고 뭐 고쳐내고 뭐 교회도 고쳐내고 그거 아니에요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정제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고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위로하래요 말씀 증거하고 위로하래요 기도하래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위로를 안 해요 위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로하면 망가지니까 스포일되니까 위로하면 버릇 없어지니까 우리가 언제 위로나 해봤어요 격려나 해봤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스포일된대 버릇 없어진대 말 안 하는데 그럼 정의가 안 쓴대요 그 잣들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았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깨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정제하는 거 봤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너를 정제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위로해 줬지 너 누구하고 그랬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름 밝혀내 이랬냐고요 없습니다 그런 게 죄인이거든요 이미 다 아파하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위로해서야겠다 위로해서야 그러므로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게 은사냐 굳이 당하려면 의사라고 하면 위로의 은사를 달라 바나바 같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 우리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매들 시집 잘 가는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반응 잘하면 돼 반응 잘하면 그냥 놀라는 거 시큰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하라요 반응만 잘해줘도 그냥 아 놀라워요 뭐 대단해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이번 고성선교 대단했어요 막 이러고 가지다는 주제에 막 그러고 다녀요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변화됐다면서요 간지 안 갔는데요 어떻게 알았냐 들었대요 뭐 그러면서 간 사람보다도 더 떠들고 다녀요 그냥 막 대단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서요 뭐 어디는 몰려들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감탄과 격려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전염시키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교훈 받기보다는 보고 배우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을 대비시키죠 특별히 요한복의 12장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마리아와 가론주다를 대비시킵니다 어떤 인생 될래? 그 얘기죠 말만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도적질하는 가론주다될래? 아니면 사랑하니까 향유 갖다 붓는 마리아 될래?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만 하는 건 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딱 그럴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해요 팀장이 기도하면 다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자 예배하자 할 거 없이 먼저 예배 드리면 다 예배자로 갑니다 먼저 기쁨을 누리면 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론 아십니까? 유사 욕망이론 욕망도 전염된다는 거 이름이 좀 이상해가지고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원래 발음은 여기 브로 하는 사람 프랑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발음 물어볼 걸 그랬네 르네 지랄이에요 르네 지랄인데 그렇게 바라면 이상할까 해서 그냥 지라르라고 바로 합시다 지라르 르네 지라르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지랄로 들리는데 르네 지랄 유사 욕망이론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망을 보면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따라한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자동차 사는 꿈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내 돈만 벌면 이 자동차 살 거예요 벽에다 붙여놓고 페이스북에도 사진 올려놓고 잠깐만 이런다고 해요 그럼 그 친구 옆에서 보다가 그거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래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사 욕망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추구할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욕망들에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고성성교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갔다 오고 너무너무 좋다 아까도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교 갔다 왔더니 이게 진짜 기쁨이고 이런 건지 몰랐다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전통적인 기회에 다니셨습니다 다니시다가 어쩌다고 78세에 고성성교를 따라오셨는지 따라오시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전 목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지 몰랐대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역이고 이건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겪어보지 못한 감격이었다고 그러면서 자부심을 느낀다 엄마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요 이거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왜 특별한 거죠?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니까 이 특별한 것들을 전염시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경험해 보니까 이거 다 하는 건지 알았는데 아니에요 평생 처음 한 분들 많잖아요 특별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죠 옳은 거죠 만약 이게 전국국에 다 퍼져나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떤 성령의 역사예요 틀이고 분위기고 이거 만들어놓으면 잘 보세요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분위기 속에 들어가고 이 틀에 맞춰 들어가니까 다 일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 차례 십몇 년 동안 성교의 경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시스템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유사 욕망이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고 싶은 거죠 전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렬 24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2단의 우두머리라 거기 더둘러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확히 표현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바울 일행들 이거 전염병이야 옛날에 연병 그랬지 연병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집는 사람이야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을 갖다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좋은 것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저녁예배 이거보다 더 많이 와야 돼요 더 많이 와서 모든 가족이 모여서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할 때 누가 보든지 좋거든요 좋은 거는 전염되게 있습니다 반드시 전염되게 돼요 성교 좋잖아요 전염되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 좋잖아요 전염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헌신이 개개인의 헌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정하십시오 거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판 아닙니다 정제 아닙니다 우리 부를 고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격려하라고 놀라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 누리십시오 그러면 전염됩니다 그걸 통해서 참된 부응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세는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노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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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